매달 마지막 수 수요일은 공연과 전시관람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. 시행한지 2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안되서 대부분의 관람시설은 텅 비어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. 청주시내의 한 영화관. 평소 9천원을 내야 볼 수 있는 영화가 오늘은 4천원이나 할인됐습니다. 저희가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서 한 분당 5천원씩 이용이 관람이 가능하세요.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극장에 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 영화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반값의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또 연달아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. 동네 도서관에서는 대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. 귀에 익은 음악이 흐르자 엄마도 아이도 한 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. 집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애들하고도 음악에 대한 침입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.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은 사정이 다릅니다. 문화가 있는 날만큼은 관람료를 없애고 기념품도 할인했지만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딱히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 더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문화가 있는 날 지정 취지가 무색합니다. 충청북도는 할인 혜택과 참여시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.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.